연습은 좀 어떠셨어요? 네 뭐.. 저번보단 나아는 거 같아요 네 그냥 목표가 저번보다 나아는 목표라 아 중요하죠 네 정체되었을 때 꽤 많거든요 얘부터 해볼까요? 네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 네 그Open 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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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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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이 워낙 좋으셔서 그거를 이제 좀 다듬으면 연습 때는 잘 되던데 갑자기 막 안되고 그러네 여기 안 틀렸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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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말에 제가 끊어서 프레이즈 좀 조율을 할 거예요 했는데 그것도 좀 줄일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는 거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쉬어서 네. 좀 과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이 정도 느낌 정도로만 좀 짧게 하고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두 마디를 조금 더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속도를 더. 여기 들어오는 그 왼손 반응 진행이 정작이 좀 더 나아가듯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래도 이런 데 진행은 다 괜찮으시고 첫 박 치고 나서 호흡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네. 이것도 이제 여기서 많이 쉬는데 여기까지 많이 쉬면 조금 과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줄일게요. 그리고 여기 확실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오히려 4번이 튀어나오지 않나요? 제가 4번을 다 쎄게 쎄시고 뒤에 4번은 좀 화제다고 봐요. 아 무서워졌어요. 한 손만 좀 치면서 이 멜로디가 내가 고르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걸 좀 같이 들으시면 돼요. 네. 네. 그거 말고는 이제 끝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건 다 괜찮으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저는 이 세 번째 세린타나토 나오는 부분에서 조금 땡기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여기부터 바로 여기 조금 급한 감이 있죠. 그래서 서서히 뒤에 가야 될 부분이 좀 많은데 앞부터 좀 급하게 봤으면 뒤에는 더 가야 되는 느낌이 좀 더 있어서 네. 그래서 여기 쯤부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음악보다 밟든 막 안 밟든 이 밟는 부분이 전부 다 같은 음색 아무것도 안 하고 찾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를 밟더라도 저는 처음에 너무 안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끊어져서 이것도 손번호를 좀 더 하셔서 이게 너무 이상했죠. 이게 이상했죠. 너무 이상했죠. 아 그리고 선생님께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되게 지금 제가 할 때가 되게 딱 이게 되긴 되는데 딱딱 너무 딱딱해서 약간 약간 물결치듯이 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물결치듯이 일단 여기나 아까 이제 물론 더 잘 되셨겠지만 릴렉스나 힘을 좀 적절히 드리고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계속 릴렉스나 힘을 좀 적절히 드리고 네. 맞아요. 그래서 손목을 생각하신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약간 털듯이 움직이면서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포르텔하고 전부 다 조금 크게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전장 퍼져를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처음 부분이 너무 크지 않아요. 특히 오른손이 이렇게 맨손이 아주 베이스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무너손 시작을 너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요거 좀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처음에 제가 너무 이렇게 똑같이만 가졌고 처음에 조금 얘를 밟았기 때문에 조그만 소리를 더 내서 둘러서 가셨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군데랑 그 다음에 얘가 화성이 좀 달라진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얘는 조금 더 끌어서 뭔가 확정된 느낌으로 표현을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앞에 두 프레이즈보다는 좀 더 이제 줄이기도 줄이고 로바토를 더 많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되게 더 조심스러운 느낌으로 그래서 그리고 아 죄송해요 이것도 이제 조심스럽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약간 이렇게 조금 조금 쎄지라면서 얘가 얘보다 살짝 살짝 쎄야 되는 게 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면 이 점선 보이시죠? 네 이 구간 안에서 아 이거 복사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아 코카 복 크레셋오 아 그런 거예요 네 몰토 더우 그 다음에 아 몰토가 더우 네 그리고 저 포르테시모까지 쭉 아 아 그거라서 더욱 매우 약간 이런 네 저 복사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구간만큼 가는 뜻이고 아 그리고 얘가 이렇게 접어져 있는 부분부터 어디까지 그 범위가 되게 명확하진 않아요 네 음악이 네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좀 덮으시는 표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그게 자연스럽게만 하면 돼요 그 자연스러움이 참 어려운데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피아니 시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는 뒤에 더 가기 전에 조금 더 뭔가 암시를 주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조금 키워서 다시 마무리를 하고 가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여기에 그때화를 위해서 여기는 최대한 좀 줄이고 아 그럴 수도 있다 키우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그거에 너무 매이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자연스러우면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자연스러움을 좀 조절하실 거예요 조금 과해진 부분들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백배 나아요 네 왜냐면 되게 어색해하셔서 표현을 안 넣으시는 경우가 좀 많아서 네 그거는 아니어서 너무 잘하셨고 막 중간중간 호흡을 쓰시는 것도 너무 잘하셨고 그걸 이제 1분만 더 자연스럽게 만들었고 네 바듬음에 오늘 좀 여긴 전체적으로 볼 거고 네 뒤쪽은 limits- humbled mesma해서 앞을 쭉 보면서 그냥 뒤에서 쭉 설명을 같이 드릴 게요 네 한번 처음부터 이제 보여주실 건데 네 베이스 그 반음 진에 잖아요 이걸 제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점점 지내줘요. 이게 얘까지 쎄져요? 아니면 여기서 쎄졌다가 다시 약해져요? 얘네들이? 쎄졌다가 약해져요. 이것도 엄청 딱 어디가 그래야되고 저어야되고 이거보다는 자연스러운 음악을 주면 어렵죠. 아니 근데 들었으니까 알 것 같아요. 여기가 확장이 되는거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지르는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약간 이렇게 마무리 살짝 해줘야 되는거죠. 그러니까 얘네보다는 기본적으로 아래 은들이 아무리 작아도 더 작진 않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도 은들이 다 똑같진 않고 항상 크고 작은게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앞뒤로는 너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번 잡은거는 오른손 이 부분 있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면서도 한 번 나와주고 다시 키우고 이런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들어보시면 내성도 사실은 일정하게 제가 은량을 내고 있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같이 코색이고 같이 잡으시고 조화롭게. 하지만 이 안에서 밸런스가 부어지지 않게. 그게 외롭다. 알겠다. 하하하하 그렇죠. 네. 다른건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쵸. 이해는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내가 봐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일단 저는 짠짠 이 소리가 더 크게 졸려요. 얘보다. 더 좋아. ¿더 좋아? 왼손 하나 감아 볼까요? 그 다음에 제가 지속음이에요. 최대한 조금 눌러주시면 돼요. 아 아 그걸 안 했네요 아 그래서 바로 이때까지 그렇게 안 했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왼손만? 좋아요 같이 아 근데 도나나 어 여기도 이 도는다 그 다음에 이것을 신경쓰느라 루마톨은 없어서요 여기는 도를 조금 더 충분히 올려주려고 치고 바로 안나가고 조금 이따가 그 다음에 서서히 그 다음에 마지막 소를 찍었죠? 네 찍었어요 찍었어요 여기도 약하고 앞뒤로만 그걸 조절하셔도 훨씬 더 일단은 괜찮아요 큰 틀이 생기는 거라 다시 가볼까요? 좋아요 이거요? 너무 잘하셨는데 혹시 이제 페달을 베이스 저 반음 진행마다 조금 조금씩 쓰실 수 있을까요? 힘들까요? 해볼게요 거의 1cm만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반만 쓰셔야 돼요 발을 네 여기 마다 해본 적이 없는 네 그래서 이제 페달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네 다양하게 좀 밟으실 거라 종류가 되게 많아요 페달의 종류가 방 쓰기도 하고 뭐 사선에서 선 그 다음에 뭐 끊었다가 스타크포 저런지도 이렇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페달은 결론은 소리로 듣고 조절하고 정해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악보상이 그려져 있는 것들 내각 대충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서 피아노마다도 울림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같은 사람이 같은 곡을 연주해도 같은 피아노가 아닐 경우에 좀 페달이 조절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제 조금 더 페달을 충분히 누르셔도 되는데 여기부터는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것 같은데 저 앞에 또 신발은 그런 것인가요? 아 아 네 근데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 그럴 시간이 없어요 훗도도 땡겨지고 그 다음에 그 울림이 완전히 클리어하게 딱 그렇게 명락하게는 아니고 이 울림을 가져가면서 이 정도 안아주는 정도만 하시는 거라서 근데 만약에 이걸 안하면 울림이 시켜주나요 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너무 실망이 울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페달을 한번 써볼 수 있으면 왼손 페달을 또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네 뭔가 디테일이 자꾸 추가가 되죠 아니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빨리 못 할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천천히 해줘요 처음에는 아 그리고 반만 그렇죠 맞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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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완전히 그런데 그것도 너무 의식해성이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쵸 그 정도 발 지금보다 조금만 덜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덜 움직이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진짜 빠따기 좋아요 즉닝이 좋아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데 이렇게 두 개 묶는 것 안에서도 강조되는 음에 따라서 조금 각자가 쓰여요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 묶는 것과는 잘하셨지만 이거보다는 차이가 좀 더 느껴져요 여기가 뭔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여기까지라는 방향성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마디만 계속 묶어주려고만 하면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강조되는 것들이 표현이 안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음이 끌어지기 위해서 좀 베이스에서 살짝 같이 네 좀 더 잡고 그 다음에 박자를 쓴만큼은 조금 가주셔야 돼요 네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얘는 썸만큼은 처지면 그냥 계속 눌러져요 그래서 여기를 저는 조금만 더 이렇게 끌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얘도 좀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멜로디가 얘랑 얘랑 맞는 거기 때문에 이 멜로디가 나오는 부분을 약간 왼손이 살짝 뒤로 빠져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거랑 차이가 못 들어가게 옮기지 않죠? 그래서 얘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한 게 그 뜻이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이 멜로디가 나와주기 위해서 약간 왼손이 가다가 살짝 뒤로 가서 오른손을 조금 더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얘도 같이 그 표현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잠시만요 뒤로 간다는 게 약간 얘가 조금 더 죽어준다는 소리 살짝 그쵸 소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박자도 그런 만약에 얘만 따줬을 때는 계속 계속 차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는데 얘가 잘 나와주기 위해서 조금은 이제 약간 무대로 따지면 막 이렇게 조연들이 잘하고 주인이 나면 조금 이렇게 뒤로 빠지는 고운 느낌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짝 박자를 써 가셔도 좋고 그 다음에 항상 방향이 좀 있어야 돼요 얘랑 얘랑은 좀 다른 거긴 한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 이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좀 더 히트감이 드는 표현이라서 여기까지 라는 느낌이랑 그냥 프리즈를 표현하는 거랑 좀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또 되게 음이 친절하게 차례대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향해서라고 전화 좀 생각해 해볼까요? 제일 어려운 거 해볼까요? 금방 적응이 안 돼서 여기 여기 앞에다 잘하시는데 도 너무 잘하는 건데 이거 하는 거 잘하셨어요 근데 음이 바꿔졌죠? 이 지금 악상이 조금 확장이 되고 있는데 왼손 아직 왼손 아직 작았어요 그쵸 바로 키워 주셔야지 그 앞에 느낌이 에너지가 이어질 거예요 근데 잘 가다가 거기 잡았다고 갑자기 이렇게 뒤로 본 거 관심이 안 되고 그걸 계속 이어서 맞추시면 좋아요 잘하시는데요? 여기서 정리 여기서 정리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한시 좋아요 손이 못 잡으신 거라서 그 다음에 저는 이 네 마디를 또 하나 못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비슷하게 그럼 여기서 훨씬 더 많이 쉬셔야 돼요 앞에 보다가 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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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는 이제 좀 더 많이 쉬셨거든요 네 근데 모든 프레이즈 끝을 다 길게만 가시면 그것도 안 될까 그렇죠 같은 패턴이 끝나고 다른 패턴 나오기 좋고 넘어갈 때는 훨씬 더 구분을 해주시면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 다시 가볼까요? 아니요 여기 바로 가셔야 돼요 다단 두aat 다단 다른 거 나와요 다단 다단 를 이용해서 어 여기 너무 잘하셨네 비슷해요 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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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이렇게 준비해서 치는 느낌이 들어요. 치러, 돌라, 시동이 끌어주는 느낌? 그래서 얘도 가라앉히고 살짝 준비해서 미를 더 소중한 밑으로, 중요한 밑으로. 그렇죠. 먼저 줄이고, 많이 크지 않게. 약간 예쁘다 그러면, 더 컴퓨터 된 것 같죠? 그렇죠. 그런 더 발전한 느낌을 주려면, 더 많이 박자를 깔아주시면 좋아요. 거기서 특히 뒤에서. 거의 이 끝에 있죠? 이 정도로, 많이 쓰셔도 괜찮아요. 더 많이 쓰기. 미, 미. 미가 팍 죽었어요. 미에 비해 미! 마우 들으셔도 돼요. 미, 미! 치고 나서 더 길어요. 미가 제일 길게. 그렇죠. 자꾸 죽었다. 그렇죠. 자꾸 스쳐 지나가지. 아직은 팍 죽어졌어요. 이렇게는 길게. 점점 느려지기... 아, 너무 잘하셨네요. 아시죠? 첫 페이지 정리해드리면 저번 시간까지 하셨던 거는 두 마디의 친절하게 부분되어 있는 프레이즈를 표현하는 정도로 했어요. 근데 이제 앞뒤로 당겨지고 밀려지고 그 정도? 이제 그 안에서 좀 더 디테일한 표현들을 넣어본 건데 또 그래도 다행히 비슷비슷한 구조를 띄어서 두 번째 마디 시작하는 서든들이 좀 더 되게 중요한 처럼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너무 되게 잘 보여주는... 그쵸. 내가 중요해 이렇게 보여주는... 그쵸. 너무 뚜렷하죠. 그래서 조금 구조가 좀 단순한 편이라 이런 표현들을 느끼기에 이 곡이도 괜찮은 부분을 들은 이유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딱 보이는 애들이 방금 하신 것처럼 조금 중요한 의미라는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묶인다고 했을 때는 얘보다 얘가 조금 더 길어요. 얘도 두 개, 두 개 묶였는데 얘가 더 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은 페이지까지 다 단순히 똑같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더 뭔가 이렇게 변하는 부분에서 박자를 더 쓰셔도 좋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악상이 좀 더 뚜렷해진 부분에서는 그 음을 지르고 나서 바로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가 또 점점 계산적으로 조절해서 이렇게 악상을 쓸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풍선을 완전 불어서 풍선 입구를 팍 나버리면 팍팍 퍼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선서히 조금 조금씩 입구를 조절하면서 그 안에서 일결을 하셔야 돼요. 이 풍선 공기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계산적으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시키는 데를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디테일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일단 해볼까요? 아까 설명드린... 아, 숨을 썼는데? 네, 숨을 썼구나.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앞에서 하지요, 이렇게. 아, 이거예요? 좀 더 뒤로. 네. 잠시만요. 아, 좋은데요? 저는 여기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뒷도 변하지. 그래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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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입혀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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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요. 어색했어요? 긴감님 가시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까보다 뭔가 생각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이거 두 마디씩을 내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확실히 피아니시모라는 뭔가를 표현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고작을 떼고 나서 바로 너무 팍 끌어올리면 이게 또 구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근데 너무 어떻게 조절을 못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생각하셔도 성악가들 노래를 보면 고음 부분, 절정 부분을 노래할 때 급하게 내지르는 게 아니라 점점 빌드업 시켜서 완전 더 끌어서 에너지를 써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꼭 성악 뿐만 아니라 가현수제도 그런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절정이나 보조되는 부분에서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몰아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특히 서정적인 부분에서는 박자가 오히려 느려지면서 더 끌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런 부분 네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 다시 여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얘를 밟았으니까 더 소리를 내실게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제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별로 안 커요 소리가 괜찮아요 오 이런 부분 내셔도 괜찮아요 아빠는 안 밟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듣고 고민을 해볼게요 제가 이걸 왜 더 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얘를 밟으면 일단 소리가 작아져요 맞아요 맞아요 얘를 안 밟았을 경우에는 너무 커지지 않게 소리를 경계하면서 피아니 시무의 음향을 좀 지키려고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아까 얘를 밟았던 세기로 방금 쳤으면 제가 이 정도로 부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를 밟아서 그런 게 크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밟고 안 밟고의 음향 차이가 조금 있어서 네 저는 제가 그냥 살살 눌러도 되게 세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 부분은 아무나 누르는 건데 그게 아직 약한 거라면 이거를 아직 누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얘를 밟으신다면 더 누르셔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두 마디는 채워주시고 여기도 많이 줄이지 마세요 근데 이제 얘랑 얘 차이는 저 같으면 좀 더 악상이 더 화끈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조금 악상 쓰신 다음에 그냥 여긴 약간 뭔가 조심스럽게 악상처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잘하시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팍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팍 튀어나오는 느낌이라서 여기까지 악상을 쓸 거를 좀 남겨두셔야 돼요 악기셔야 돼요 뒤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들으니까 그다음에 뒤에서 여기는 이제 저흥에 여기까지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으시면 바로 지나가시더라구요. 사실 이것보다도 덜 쓰셨어가지고 여기를 거의 한 2 정도 범위 안에서 서서히 박자를 당기세요. 진짜 서서히. 이렇게 완전 휘몰아치고 마지막에 다 소진한 느낌을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엄청 달려나가는 거 혹시 들으셨을까요? 그 달려나가는 게 여기부터라면 진짜 뒤에는 동시에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최대한 좀 자제해서 박자를 쓰시고 악상은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아 네. 처음부터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근데 벤섬 베이스가. 항상. 이거. 이렇게 딱 끌어서 올라와 주세요. 그렇지. 여긴 줄여서. 그렇죠. 점점. 그렇죠. 네. 다시 따라서. 아니요. 너무 좋겠어요. 이게 도약이 있으니까 무너지 잡고 같이 따라가려고 해요. 여기 다시 가볼까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 네. 좋아요. 마지막엔 다시 내려지구요. 네. 잘하시는데요? 근데 어떻게 가셔야 되는지? 나 머리는 이해했어요, 선생님. 몸이 안 달아줘서.. 이 정도면 왔어, 너무 잘하셨고. 다시 좀 여기도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 두 개는 잘하셨으니까 너무.. 여기를 뭔가 나타내는 단백한 속의 정도라면 여기는 조금 더 뭔가 발전된 이야기예요. 고작 두 마디 있으면 어쨌든..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방금 너무 잘 표현해 주셔서 잘하셨어요. 들어보시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확 끌어올려지는 느낌. 그 다음에 피아노 시시모가 나타나져 있고 뒤에서 더 완전 터뜨리기 위해서 이제 조금은 다시 들어가죠. 조심스럽게. 그리고 서서히 점점 진행을 해서 절정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갔다가 소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막 이 안에서도 뭔가 기승전결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부터 해보실 건데 두 번에 걸쳐서 포르티시모로 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가는 느낌? 그렇게 계산해서 가셔도 좋고 그리고 아니면 더 악성을 쓰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좀 더 이렇게 곡을 완성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포르티시모의 음량이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안에서 포르티를 써야 되는데 이미 포르티시모로 다 내놓고 포르티시모로 갈라고 하면은 더 안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시고 계산을 잘 해야지. 아 저 생각보다 음원이 꽤 계산하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해볼까요?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안될 것 같지만 해볼게요. 앞을 좀 더 좀 더 아끼면서 진행하시면 좀 더 포르티시모가 편하실 거예요. 여기가 강조되는 의미고 몰라 몰라요. 해볼게요. 네. 여기 페이스도 너무 탁거리지 않게 탁거리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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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이aret bliss rate令. 너무Serea. 다시 다시 다시. 네네. 여기다 앞이랑 좀 비슷하게 눈독 까 quand워주면 박자가 오히려 쌓여요. 네. 여기 많이 안 줄여요? 여기 많이 안 줄여요? 아 왜 토샤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한 번 아 그래도 그렇다고 너무 지르는 거예요 살짝만 아 일단 그렇죠. 맞죠. 이 길을 위해서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네. 네. 여기는 프레이즈가 한 마디 한 마디씩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다 나와야 되는 거 생각하실게요. 제가 여기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 뭔가 커지고 여기서 주변 맞아맞아. 어? 그거 하신 걸까요? 했긴 했어요. 더 할까요? 처음에 그래야 음악이 이쁘게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이 특히 원래는 왼손이 채워졌던 애를 오른손 두 개로만 그러니까 두 음으로만 해결을 하셔야 돼서 네. 라씨가 생각보다 더 깊고 커져야 돼요. 근데 여기 안 차지면 되게 힘이 없네요. 네. 맞아요. 한번 해볼까요? 처음엔 너무 두근게? 저는 그래서 처음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너무 커요. 여기 넣을 거에요. 여기 넣을 거에요. 여기 넣을 거에요. 조금만 이따 갈게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한마디씩 하나 조금 더 정리하셔도 좋아요. 조금 더 정리하셔도 좋아요. 다시 할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어색하네. 이거 너무 어색해요 선생님. 따라한다고 하는데 너무 어색해요. 제가 들어도 너무 어색해요. 일단은 얘가 앞에서 하셨던 두 마디가 압축된 거라 생각하셔서 더 많이 키워주고 더 많이 당겨주고 더 많이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야하님, 저는 이런 생각이 참 자연스러운데 미었어요 저야 안될까요? 너무 어색해요, 재즈 감성이 없는 거라 아, 저도 크게 있지는 않는데 일단 저는 라시에서 확실히 조금 많이 키워줘요 그리고 라시 여기가 도를 뛰고 나서 많이 확 날려버리는 느낌이고 근데 항상 그 음악이 되게 은근하고 자연스러워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게 질러지면 안 돼요 얘가 아무리 첫음이고 해도 이렇게 잘 날렸는데 이러면 웃을 거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어?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날렸죠? 네 그리고 그 날려지고 음색하고 박자가 다 같이 쓰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박자를 쓰고 사라지는 거 맞춰서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가 새로운 노래가 여기까지는 잘 하셨는데 뒤에를 이렇게 펴면 뭔가 어색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연결을 은근하게 그라메이션처럼 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게 음향등 아니면 박자등 네 바로 댈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아, 저, 저, 저 다시 조심스럽게 다, 시, 고 아, 조금만 더 있다 꾹, 가, 가, 가면 돼 위 아니, 거기가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들어가잖아요 아, 아직도 음향은 괜찮았어요 음향은 괜찮았어요 아, 조금 더 길게 다, 시, 고 여기도 손 길게 다, 시,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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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 다 좀 생각해드려 하하하하 여기가 제일 문제예요, 여기가 얘는 어, 정말 정말 코드만 나눠쳐서 자연스럽게 이 진행을 먼저 만들고 나서 채우셔도 좋아요 뭔가 그 처음에 쳤던 대로 나누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원래 이 화성이 바뀔 때마다 뭔가를 표현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뒤쪽에서 크레슨도를 해주시고 앞에는 좀 아껴주시는 게 좋아요 네네 얘도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여기 나쁘지 않아요? 아니 네 여기는 지금 일단 넘어가고 네 사실 여기는 근데 여기도 페달이 이제 반씩 밝아야 되는 거죠 아, 반씩 맞죠 반씩은 반씩은 얘네들인 거죠 얘네들은 아니죠 얘말로 얘말로 네 없어요 네 네 비창을 하시면서 좀 어려운 거 없으셨어요? 네 물어볼 게 있어요 그쵸 그거로서 보고 가야 될 거 그러니까요 유튜브에는 그 부분을 좀 정체를 보면 힘들 거 같고 이 창에서 물어볼 게 있었는데 일단 처음에 제일 여기 화음이 가는데 뭔가 다른 사람 피아니스트들이 치는 거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너무 제 거는 너무 화음이 너무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르는 느낌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부드럽게 못 가요 페달을 안 쓰셨죠?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괜찮으신데요? 페달을 좀 넣어볼까요? 저번처럼 화음이 분산되거나 너무 억지로 연결하려고 하지 않으셔서 저는 지금 나쁘지 않은데 이제 페달을 넣으시면 조금 더 끊어지는 문제는 확실히 해결이 될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페달이 조금 어려운 게 네 페달 나중 해도 돼요? 선생님 아 이제 페달 넣으셔도 돼요? 아 넣으셔도 돼요? 네네 얘가 여기서 밟고 여기서 밟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연결 페달이 이제 발을 시간차로 조금 더 확실히 들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하하하 그러니까 바꾼다고 레에서 바꾼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하죠 네 근데 이거를 발을 이제 완전히 제가 들어버리는 거 들으세요? 하하하하 그러면 이게 얘를 이제 확실히 들고 밟고 들고 밟고 에잉 발을 들고 있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고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자음ес치기 직전에 다시 누르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대신 솜이 누려진 상태에서 네네 그리고 어 발을 원래 페달하고 붙어서 움직여야 될 거 말씀 드렸는데 이때는 완전 몇 기술 돼요 ng 그러니까 연결 페달 했을 때 발이 붙여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근데 이건 완전히 들어요. 그래서 이건 안되겠죠? 그렇죠. 더 공거리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화성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는 좀 물론 페달의 소리가 크다. 정말 그렇게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다른데서 좀 많이 쓰이는 게 슈펜과 같은 일본 등이 있는데 이것도 페달을 얘랑 좀 비슷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이 멜로디에 딱 청량함을 남기기 위해서 되게 다르네요.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페달의 종류가 다 다양해진다. 이런 식으로. 해봤고요. 아이고. 앞에 첫 마디만 해서 가실게요. 페달을 그럼 여기서 갔나요? 네. 처음엔 동시에 밟으셔도 되고 여기 지금 체크드린 부분에서 페달을 바꾸는데 시간차로 조금은 길게 두고 그렇죠. 밟으세요. 밟으세요. 그렇естно? 아아아 그렇죠. 조금 늦게 밟으세요. 눌려준 상태 확실히 들어주세요. 밟으세요. 밟으세요. 밟으셔야 돼요. 그렇죠. 들으고 치자마자 듣는 거는 똑같아요. 바꾸셔야돼. 여기 바꾸셔야돼. 여기 연결받아주셔야돼. 그냥 여기 끊어요? 아! 이거는 연결받아. 그니까 확실히. 하고 누르고 있고. 그리고 페달 끝날요. 페달 끝날. 근데 발을 팍 때면 안되고. 그리고 여기 다시 누르고. 아니요. 여기서 밟을거야. 아 이건도 안 눌렀어요? 왜냐면. 어차피 연결하실거라서 굳이 안밟으셔도 돼요. 예 하면서. 이렇게 밟아요. 맞아요. 발이 근데 좀 늦게 들려요. 그렇죠. 밟으세요. 그렇죠. 밟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그렇죠. 밟으세요. 네. 바로 밟으셔도 돼요. 그냥 드는 것만 확실히 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약간 섞여버렸는데. 드는 것만 확실히 발을 떼고 등다라고 이해하시면. 들었으면 그냥 바로 밟아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하면. 하지 않을까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페달을 이제. 뷰토벨. 좀 깔끔한. 뷰토벨을 내기 위해서는. 바로 밟으라고는 안 적을 거예요. 왜냐면 또 그전에 썼던 연결 페달 쓰실 것 같아서. 그냥. 확실히 들어주는 거.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할게요. 네. 떼서. 네. 그렇게만 좀 한번 페달을 만들어 보시고. 저는 여기 페달을 아예 끊어요. 여기서 끊고. 여기서 다시 받는다는 소리예요. 네. 맞아요. 얘는 그럼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실게요. 네. 이 뒤에는 다시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페달만 한번 해보시고. 아직은 조금 해야 될 게 많아서. 음원이랑 좀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많게.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해봤는데. 두 개씩 나눠서 갈라서 했잖아요. 근데 저는. 3개 했다가. 3개 했다가. 2개를 갖다가 3개 하니까. 헷갈리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편 이상 나오는 건데. 두 편 하면은. 굳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질문은. 각자 세는 거 그때. 두 박으로 이렇게 세는데. 반박 기준. 그러니까 반박. 네. 8분 음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센다고 하셨는데. 어. 16분 음표로 세는 게. 편한데.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할게요. 어차피 나중에 각자 안 셀 거야. 이게 32분 음표가 있어서. 8분 음표라니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16분 음표로 해도 괜찮을 거예요. 네. 저 32분 음표는 좀 붙여서 하는 식으로 갈 거라서. 네. 그런데 헷갈리시면. 네. 그러면 우선은. 네. 다음 시간에 비창을 먼저 이렇게. 네. 조금 더 해올까요? 하실 수 있죠. 여기까지는 지금. 대충만 오세요. 대충만 오세요. 어차피 지금 제가 주의해야 될 것들 다 체크를 해드려야 돼가지고. 유튜브에는 그게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한 페이지 정도. 한 페이지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렇게. 네. 네. 어려우시면 같이 봐드린다니까. 너무. 그렇게. 혼자 보고도 하지 않나. 하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